올바른 릴리즈 타이밍 만들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레슨 김수현 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윙하실 때 릴리즈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릴리즈는 교차한다 라는 뜻보다는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더 주셔야 되는데 릴리즈를 하시려고 공앞에서 이런 식으로 릴리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릴리즈 타이밍이 너무 빠르고 그로 인해서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말리거나 방향성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이런 릴리즈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릴리즈 타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양손이 테이크백 때 일직선으로 빠지는 것처럼 폴로스루 때도 일직선으로 먼저 빠지는 동작 이렇게 수평 이동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양손이 왼발을 지날때쯤 교차 양손이 왼발을 지날때쯤 교차 이렇게 수평 이동과 교차 이 두 동작이 섞여 있어야지만 올바른 릴리즈 타이밍을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을 내가 만들려고 공앞에서 먼저 이렇게 휘두르는 이 동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올바른 릴리즈 타이밍은 양손이 왼발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교차한다 느낌 그래야 폴로스루를 길게 뺄 수도 있고 올바른 릴리즈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